안녕하세요 루나의 세크닉 컴파울루입니다 약 3개월 전 모든 자전거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그 자전거 세파스 리파인드4 2차 예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현존하는 자타공인 최고의 입문용 화분찬, 리파인드4 쿼드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자전거의 씨가 마르는 상황에서 세파스 리파인드4의 출시는 가뭄의 단비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예비 라이더들이 기다리던 그 자전거 리파인드4 쿼드의 2차 예판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리파인드4 2차 사전 예약은 1차 때 가장 인기가 많던 구성인 슬램포스 2탭의 무선 무동기 제품에 새로운 색상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새롭게 출시된 화이트 샌드, 새하인 화이트 프레임, 다운 튜브에는 브라운 컬러로 리파인드가 적혀있고 외부에 선 하나 보이지 않는 완벽한 깔끔함을 가진 리파인드4 거기에 슬램포스 2탭 액세스가 달려있습니다 까맣게 빛나는 스프라켓을 가진 슬램포스 플라타 체인은 새하얀 리파인드와 어울려 간결함과 깔끔함을 더하고 있고 뒤에는 쿼드라 적혀있는 네이밍이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리파인드4 쿼드 화이트 샌드 슬램포스 버전을 감상하고 오실까요? 리파인드4 쿼드 화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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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테그라가 탑재되어 있지만 구동기는 단순 참고용이며 미드나이트 프레임의 컬러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2차 사전 예약으로 추시되는 리파인드4 색상은 새로워진 화이트 샌드 미드나이트 두 가지로 출시되며 구동기는 가장 인기가 많던 스램포스 이탭 버전만이 제공됩니다. 필은 파스포츠 아이안테 카본 힐셋이 제공되므로 풀카본 스램포스 이탭 무선 구동계에 카본힐까지 완벽에 가까운 세팅을 보여주는 리파인드4 쿼드 책정된 소비자가 469만원 하지만 2차 사전 예약을 통해 구매한다면 419만원입니다. 특히 이번 2차 사전 예약은 준비한 수량 완판 시 세파스에서 구매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수외 어린이 생활 지원을 하는 초로구산 어린이재단에 천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한다고 합니다. 초로구산이면 적한 파일로도 이미 정기 후원한지 1년이 넘은 곳이라 맘에 드네요. 사전 예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은 올 포기어를 통해 5월 2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빠른 클릭이 필요하겠네요. 오프라인은 용인 하이템 매장에서 5월 29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전액 완납으로 진행됩니다. 금요일에 퇴근하고 줄 사야겠네요. 새로운 컬러로 더욱 예뻐진 리파인드4 쿼드 이번에 자전거에 입문하거나 카본차로 기변하시는 분들은 꼭 원하는 컬러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굿모닝 라이세이! 유한세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